인기가 대단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, 뭐 좀 유명한가 봐요, 언제나 학교에 꽃 배달이 많이 왔어요 나 배고파요 저거 냄새가 너무 맛있어 민기당! 저거 뭐야, 저거 뭐야, 저거 실패! 아, 민기야, 민기야 떨려 후보 경심이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데 없는 것을 원하는 고마웠어 이렇게 끝나고 너무는 맞는 거 같아 어, 맞는 거 같아 그럼 맞는 거 같아요 아닌 거 같아 다른 말 한 번도 있나, 오늘? 거기서 춤을 춘다